사과할까요? 고백할까요?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왜 내게서 맴돌아 제가 그 힘든 걸 해놨습니다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뭐랄까 궁금해지고 넌 왜 내게서 맴돌아 어떻게나 자꾸만 생각이나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렇다까 바보처럼 한 눈 팔게 하지 말고 말해 볼래 말해 볼래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여자들은 오로지 감성으로 뭉쳐져 있어요 남자 너희들처럼 이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종족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응답하라 1094에서도 그런 문제 나왔죠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여자가 오빠 오빠야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페인트 냄새 때문에 죽겠고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매연 때문에 죽겠다 어쩌야 되겠노 여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너 괜찮냐 그럽니다 너 괜찮냐 그렇게 냄새를 하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은 사태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그 문을 한 반쯤 닫아볼래 뭐 이따위 얘기를 하다가 그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이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불쌍한 남자를 잘 보살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남자만큼 불쌍한 족속이 또 없습니다 이 불쌍한 것들이에요 이것들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다 지돈인데 용돈 받았으니까 지가 지가 번 돈인데 집에 가서 늘 용돈 받아요 아니 안 되고 그리고 지돈인데 액자 귀에 숨겨놓고 늘 고민합니다 이 불쌍한 영갈들이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내 모든 게 서툴다 해도 네 곁에 난 머물고만 싶어지는 게 사랑일 거야 사랑일 거야 너의 너의 남자 되고 싶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내게 오는 사랑은 나 그대라는 이름인걸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I have no one I have no need for me I have no need for me I have no need for me Learn more 감사합니다.